무신사, 카카오스타일, 에이블리 등 국내 주요 패션 버티컬 플랫폼들이 연이은 실적 호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무신사의 연결기준 매출은 9,93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0.18% 급증한 것으로 매출규모가 1조원에 육박했습니다. 카카오스타일은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62% 증가한 1,650억원을 기록했고 연간 영업 손실액은 198억원으로 전년 518억원 대비 320억원 줄었습니다. 이 밖에 에이블리는 지난해 매출이 2,595억원으로 1년 새 45% 증가했고 33억원의 영업익을 거두며 흑자 전환했습니다. 고물가 및 경기 침체에 따라 유통업황이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위기인 터라 이 같은 실적 개선은 더욱 눈에 띄는데요. 패션 카테고리라는 한 우물을 파는 이들 플랫폼이 전문성, 개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에게 소구력 높은 채널로 작용한 점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.